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희입니다 오늘은 스토커즈 콜라보 니트 소식을 가져왔는데요 게다가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뵐 수 있는 오프라인 이벤트까지 기획되어 있습니다 기대됐죠? 저희 첫 번째 콜라보 니트를 많은 분들께서 애정해주셨고 구매를 못하신 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합리적인 가격대의 담백한 니트를 만드는 폴브레이크와 한 번 더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콜라보레이션은 두 번째 콜라보레이션이 아닌 1-2 콜라보라고 말할게요 비슷한 실루엣의 카라 형식 니트이지만 FW 시즌에 맞춰서 원사 디테일 컬러를 바꿔봤습니다 그리고 미리 공지해드리는 점은 이번 출시되는 니트들은 전색 쌍추 리오더 예정에 없습니다 제대로 된 니트 리뷰는 판매 전 영상을 한 번 제대로 다뤄드릴 예정이니까요 오프라인 이벤트에 대한 설명 먼저 보러 가실까요? 스토커즈 코로나가 아직 저희 곁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오프라인 이벤트 행사는 제한된 인원에서 세 타임으로 나눠서 9월 2일 어데케이트에서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 오프라인 이벤트에선 9월 3일 저녁 8시 온라인 판매가 시작될 저희 니트를 미리 입어보실 수도 있고 구매까지 가능합니다 1인당 컬러별 한 장씩 구매 가능하신데요 저를 설득하시면 한 컬러 정도는 두 개까지 커플이시라면은 그건 안 될 것 같고 아무튼 여러분들의 능력실을 보여주세요 날 설득해봐요 구매를 무조건 해야 되는 이벤트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먼 길 와주시는 만큼 빈손으로 돌아가시지 않도록 저희가 스토커즈 오프라인 굿즈도 드리고 코로나 시국이라서 함께 음식을 먹고 떠들진 못하겠지만 어데케이트 측에서 들고 나가실 수 있는 음료와 음식을 준비해주신다고 하네요 저희랑 놀다 보면 방 떨어지실 수도 있고 기 빨리실 수도 있고 자세한 오프라인 이벤트 신청 방법은 저희 유튜브 커뮤니티나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많은 신청 부탁드릴게요 스토커즈 이번에 진행되는 콜라보 니트는 기존에 진행했었던 카라 니트를 FW 시즌에 맞춰서 겨울까지 입으실 수 있도록 수정을 해봤는데요 SS 시즌 진행했던 니트는 면이었다면 FW 시즌에 맞춰서 100% 슈퍼파인 메리노 울로 만들었습니다 이번 시즌 컬러 무난한 색상 두 가지 스틸 그레이와 워시드 인디고로 진행이 되는데요 그레이 컬러감은 정말 무난하게 입으실 수 있는 느낌으로 히끗히끗 멜란지 원사로 포근한 느낌이 물씬 납니다 네이비 컬러감은 좀 흔하지 않은 네이비 컬러를 원했어요 그래서 물 빠진 네이비 인디고 컬러감으로 네이비지만 유니크한 색상이에요 그리고 이번에도 빠질 수 없는 컬러 포인트 스토커즈 그린 컬러로 제가 FW 트렌드에서 예쁘게 봤었던 터쿠아즈, 옥색, 청록빛이 도는 컬러감이지만 히끗히끗 멜란지 느낌을 맛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봤습니다 카라 형식의 니트이지만 FW 시즌에 맞춰서 원사와 동일한 컬러감으로 천연 너트 장추를 염색해서 달아줬습니다 전체적으로 세미오버, 살짝 루즈하게 나온 실루엣으로 클래식하게도, 캐주얼하게도, 미니멀하게도 입으실 수 있는 니트랍니다 스토커즈 자 이렇게 해서 스토커즈 콜라보 1-2 진행 소식을 알렸는데요 저는 사실 오프라인 이벤트가 엄청 엄청 기대가 됩니다 나도 그대들을 보고 싶었다고 저희 스토커즈는 앞으로도 여러분들을 만나뵐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만들고 기획할 예정이니까요 그럼 저희 첫 콜라보 오프라인 이벤트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 이래 봬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